남집사 남집사 왔어 남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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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세요 남집사 남집사 이렇게 놀았어? 남집사 어머니 어떡해 좋아? 아빠 와서 좋아? 이거 엄마가 입에 붙어가지고 이제 내가 아빠 할게 너네 결국엔 니가 제일 잘먹는걸로 주문을 했다 일단은 어서는 지이핑 먹고 너 덕분에 가지 형아도 치킨만 먹어야 돼 일단은 그리고 잘 먹는 거를 한번 천천히 찾아보자 알겠지? 빨리 좀 돌리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우선 오늘 간식으로 초루랑 유산균 온거 주겠습니다 가지는 매일 유산균 먹고 있구요 일단이도 먹어야 되니까 광고나 협찬 당연히 아니고 제가 산겁니다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응 줄게 응 줄거야 응 유산균 섞어서 안 먹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먹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맛있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지금은 조금만 놀고 나도 밥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만 놀자. 맞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힘들어. 힘들어. 어디 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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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웅아 좀 씻고 올게 이제. 맞지? 물고 있어봐.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쉬고 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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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